맛있다! 주세요! 주세요! 같이! 아니 안 먹었어 얘네는 얘네는 친구가 있어요 한 개 먹어 아잉 진짜 심심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누가 저를 좀 괴롭혀줘야 알아 이 민호는 안 보고 있을 테니까 정말 민호 안녕 민호야 민호야 뭐야 뭐야 고마워요 너무 이쁘다 그래 누구 있나 비보이티도 누구야 이 민호파 죽인다 했어 응 내가 어떻게 해야되고 내 거야 누가 해야될 이런assung 에 물론이죠 절 하나 괴롭히는데요 우선은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 아내가 선택한 거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같이 있자고 연락을 해줘 나는 혼자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나는 밤에 갔고 혼자 보는 거 봐야? 그러면은 넌 한 제2월쯤에 잡아 난 제2월쯤에 잡을게 그럼 이제 혼자 보는 느낌 들지 않을까? 집 갈 때는 같이 가 저는 절대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제가 비주얼 1위라고 생각을 절대 안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비주얼 1위는 리노형이 제일 잘생긴 거 같아요 진짜 이건 진지하게 리노형이 약간 눈이 깊어요 눈에 눈이 깊네요 형은 뭐 다 잘생겼지 맘 들어 정석 미남이잖아 정석 미남이잖아 정석석 오 잘생겼는데 리노형 잘생겼네요 감사합니다 매력있어 리노형 리노형 리노형이 크로키하기 좋은 얼굴인 것 같아 그런 그리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약간 정석 미남이잖아 지금은 우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리고 있어요 리노형을 펴 볼게요 제 눈이 진짜 예쁘다 영화같은데 되게 잘생긴 사람 같아 그니까 그 뭐야 바다 그릴라 했는데 하 이 형을 자꾸 그리게 됐나? 리노형이 너무 잘생겼다 리노형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네요 리노형이 너무 좋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엔기고 싶어해 엔기고 싶어해 엔기고 싶어 엔기고 싶어 우라기 아 그거랑 똑같이 아 이거 왜 하는거야? 아 너무 진짜 어떻게 민호 형이야 왜 옛날에 왜 그럴까? 옛날에 고충만 한 분 되게 좋아했는데 왜? 아마 10시 20분이 온다 엄마 소민호 말투네 정신이 아 잠깐만 떠올려 떠올려 헉 엔기고 싶어 그는 엔기고 싶어 엔기고 싶어 엔기고 싶어 엔기고 싶어 내가 왜 맵지? 진짜로? 형이 매우면 난 죽어도 먹어 장난이야 아 그럼 저는 일단 안전하게 치즈부터 구워 볼게요 이게 그 뭐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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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만 있는 거랑 어묵만 있는 거랑 그치? 맵잖아 이상하네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소리 좀 더 풀고 그랬나? 그냥 사고자 했지 아니 근데 여기 있었잖아 아니 내 말이지 짠 아 돌면 왜 달라? 현진이는 족제비다, 만두다, 바보다 골라봐? 현진이? 내가 이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현진 내 거다 황현진씨가 이거 보고 또 이제 뭐 아브라브라브라브라 하겠지? 내가 왜 당신 거야? 아니 황현진 당신은 내 거야 mart인소년 노cano 누군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